배틀필드 컴카페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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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지난 주말에 배틀필드 컴카페를 다녀왔습니다 배틀필드 컴카페는 간단하게 CQB 게임을 배틀 수 있는 조그마한 빌드와 사격, 트레이닝 등은 다양한 에어소프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임상입니다 저는 이날 주무기로 이것저것 남아졌던 기품들로 만든 ENC 기반의 엠포를 사용했습니다 잡탕으로 만든 물건이긴 하지만 충분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이날은 게임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인해 따로 게임 회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리버스캠 영상들이 단 한개도 없는데 이유는 리버스캠에 들어있던 ST카드가 에러가 나오면서 리버스캠으로 찍었던 영상들이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영상은 헤드캠과 스코프캠으로만 진행이 되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후 이따가 아 날라와야 돼 문 나와라 있어 이거 평화수 수고 있습니다 아 됐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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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으 Ms 으으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갑자기 아 나 중간이 되게 유리한데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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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배고프 잘못했다 어? 이게 맞아? 어? 아니 차마 방앗에 못 당기겠네 차마 아? 아니 배고프터 내가 실수 cone 내가? 지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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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배틀필드 컴카페를 다녀와 볼 소감으로는 가볍게 게임이나 사격을 즐기기에는 괜찮았던 장소였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가까운 곳이라면 한 번씩 가보는 곳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몰팜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차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